5. 중부고속도로 비슷한 이름의 중부고속도로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7선아들목 양평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경상남도 창원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양평군을 종점으로 하여 남북을 잇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이다. 8. 월악산 문경세제 수안보온천 등 중부 내륙지방의 관광자원 개발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내서 분기점부터 현풍분기점까지의 구간은 과거 구마고속도로의 구간 중 일부였으며 명칭이 정식으로 소멸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와 같이 불리고 있다. 9. 북여주 나들목에서 양평 나들목까지의 구간은 2002년 12월 5일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28일에 개통되었다. 그리고 2013년 6월 27일에는 남녀주 나들목도 개통되었다. 이 노선이 개통됨으로써 인접한 경부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가져왔으며 경상남도 중부 내륙지역, 경상북도 서부 내륙지역과 충청북도 중부, 경기도 동부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여주 물결표 양평구간은 B, C4.89로 매우 경제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실제 이용률은 10%도 안 돼서 교통량 부풀리기라는 논란이 있다. 선산유계소 창원방향 선산유계소 창원방향 고속버스 환승정류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